가렌은 1레벨 탑 디나이 할 수도 있어서 마드를 봤고요 정벌 방가리네요 아 이거 들어가는 거 보였겠다 앞으로 오나 이러면 디나이 안 당하고 경험치 다 먹죠 좀 아프긴 하다 이거 궁 쓸게요 왜냐면 이거 라인을 밀고 일라오이가 집타임을 잡아야 돼가지고 상대는 그러면 이 라인 받을 동안에 일라오이는 집타임이 이번 턴에 텔포까지 타서 상대 한번 압박할 만했듯? 상대 이거 집가면 포골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점화 텔포 차이죠 아무리 일라오이가 궁이 없어도 이 정도 피차이 이기는 건 가렌이 좀 힘들어 오케이 이런 포골 몬타임 잡아면 돼요 뭐죠 이거? 아하 사렛 뭐야 어 뭐야 죽어버렸네 이게 주변에 팀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딱딱한거구요 일라웅이 상대로 이 매치업에서 무난하게 가는 순간 가렌이 일라웅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집찍고 미드쪽에 텔 타가지고 전령같이 봐주면 돼요 이건 같은팀쪽으로 전령 바로 올라가면 돼 교도가 딱 이길 것 같으니까 펠 안타고 바텀 억제기 민다는 느낌으로 펠 안타고 바텀 아 모르겠다 삼켄치 나이스 아 이거 좋은데? 야 인베 이득 받는데 이런 으아 안 만들어지네 끝 좋아용 때려줘 노플 띡 무십니다 얘 근데 왜 탑으로 왔어? 두명이면 두명만의 강점을 이용하자 때려줘 이왕 이렇게 된거 룰루랑 사이좋게 한번 해볼게요 이기면 되잖아 이번엔 미드로 뛰시나? 타웨이에서 이끌면 얘가 들어오거든요 아이고 들어올 때 궁으로 씹기만 하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못 씹었다 괜찮은데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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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베끼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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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와우 시킬만 할 것 같은데? 앞에 멀어가지고? 어? 이거 미친거 아니야? 와 일라우한테 다이브 하는거 맞아요 선생님인데? 형 다인이라 괜찮지 않나? 근데 끝낼만 할 것 같은데요? 일라우 혼자서? 쓰레쉬 카직스 두명이면은 그냥 끝내겠는데? 타워 하나려나? 버티면 이긴다 군까지 버티면 이겨 뭐 빼야될 듯이지? 좀 힘들어 보이는데? 왜그랬어? 왜그랬어 와드네? 히어로 밀자 끝났는데? 어 이거 플래시까지 떠줘? 어? GG 히어로 버티 으어 으어 넷 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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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